음악 오늘날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, 게임 혹은 광고에서 조차 광고 같은 경우 대중문화 속에는 서구 신화에 대한 참조가 대단히 많습니다. 그 원료를 루그루의 걸작들을 통해서 만나는 이번 전시는 문화의 깊이를 갖추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. 이 문화의 시장은 아까 봤을 때 이를 이루는 인식이irie 제 인식이 올해 100,000,000? 어? 문화의 주 sit本에 강조할 때 문화의 학생에 대한 참조가 중요합니다. 그는 그의 문화의 문화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. 혹시 그 문화의 문화가 있을까요? 네,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